이즈 100년 하오 되어있어 하아 어 요기도 보익 1,2,3,4층 저기도 있어 태국 공포가 그리 무섭다며 공동묘지 편을 한번 봐 보세요 쌉 찌렸습니다 진짜 공동묘지가 또치 얼굴이 공포 랜턴이 있으니까 다 보이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구만 들어가는 곳 있고 수시는 괜찮아지라 버퍼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우와 미쳤다 잠깐만요 다 묻어버렸네 뭐야 미친거리고 다 묻어버렸네 또 요래하고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나 진짜 나 나갈랑께 이야 와 아 깜짝이야 아씨 움직여라 제발 이거보면 100% 학교 맞구나 여기는 폐학교가 맞네 응 여기는 폐학교가 맞네 폐학교가 맞아 와 뭔지 모르는데 엄청 깊다 안에도 뭐가 있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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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 터뜨리도 다 고춧가루 한 번만 얘기해 보자 오늘은 번역기에서 아무 말도 없네 오늘은 번역기에서 아무 말이 없어 자 혹시 내 주위에 혹시 계십니까? 저기 앞에다 저기 앞에다 있어 엄청 크다 잠시만 앞에 이제 러 더 큰 거나 보퍼에요? 혹시 여기 문 앞에 뭐 검은거 본사람 앞에 있어라 보퍼 보퍼에요? 그게 그림자인지 아니면은 뭐 빛반사인지 뭣땜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껌은 먼저 형체가 있었거든 옛날 같으면 그거를 아 구신이다 하면서 억으로 끌겠지만 아 뭐야 지금 저거 말하거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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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 거 지금 검은거 지금 검은거 가서 확인해 보자 어 내가 말한거 저거요 빛반사인지 뭐지 뭐지 뭐냐 분명 있었는데 뭐지 형아 지금 본사람 와 뭐야 또 보퍼 하 warto 버뻐 버뻐 있지 드디어 hippenger 기둥 뒤쪽으로 호기 너 기둥 뒤에 있냐? 기둥 뒤에 있어? 요리 가는 척 하다가 룰릉 위쪽으로 요리 가는 척 하다가 반대로 아닌데 엄청 스피드하게 왔다 갔다 와리가리 했거든 아무도 절대 기신을 하면 못 피했을 건데 스피드 있게 한번 움직여 봤어요 체력이 바다 번역기 한번 돌려 볼게요 번역기 도대체 여기는 또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아따 시끄러운 그 아 꼬맹아 어 빠이노 어 빠이노 어 빠이노 어 빠이노 어 빠이노 아까 침에 내가 봤던 그 검은 거 어 그 검은 거 혹시 너냐 꼬맹아 나 한국사람이다 찬빈 꼬맹아 자 한번 둘러봐 좀 위약감 있게 좀 얘기를 했는데 번역기 번역기가 완전 그냥 멜랑꼴링처럼 얘기하니까 뭐 귀신이 위약감을 느꼈는지 어쩐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나 계속 따라다니냐 나 계속 따라다니냐 전담콘 요로열어 전담 못 번역노 전담 못 번역노 아 그렇게 된다고 나 계속 따라다니냐 또한 여행을 보러가 꼬맹아 멘놀 멘놀 맘놀 멘놀 맘놀 좀 열받게 해야 돼 응 꼬맹이랑 꼬맹이랑 열받잖아 어 어 어 어 요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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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뭣이냐 미쳤다리다리 태국은 노숙자가 없나보네 노숙자 몇번 나왔어요 뭐야 이거를 뭐라고 하는걸까? 미미한테 혹시 여기 지금 화면에 혹시 나 방송 볼수있냐고 물어볼래? 와 통화를 미쳤다 이런게 지금 여기 안에 있거든 봐보면 자세히 보면 유령이 있어가지고 고스트헌터가 그거 제사를 지낸거라는데요 미미 말로는 아 귀신이 있어갖고 고스트헌터가 아 제사를 지냈다고 귀신을 불러 음식을 먹는 의식이다라고 하는데 아 여기서 뭘 확인해 아 귀신이 있어갖고 고맙다잉 네 네 네 방금 들은 사람 쿵 소리까지 났어 방금 뭐야 방금 소리 들은 사람 우와 나 닭살돈 입 안에 나온다 야 방금 이 전화를 끊자마자 소리났어 클립다 봐요 어 귀신이 있어갖고 어 고맙다잉 네 소리 방금 들은 사람 네 소리 방금 들은 사람 아네 지랄 찬송 분명히 내가 소리 들었는데 쿵쿵 소리가 나는 것까지 나도 들었다 와 말 왜 떠냐 뭔가 인형으로 뭘 했네 전장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들까던 소리 오늘은 번역기도 아무 반응도 없네 어? 으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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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있었는데.. 음.. 으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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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